그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맡아왔던 아동학대 관련 업무가 자치단체로 이관돼서 시군에 전담 공무원이 배치됩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익산과 정읍 등 9개 시군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전담 요원 27명을 배치하고 내년까지 나머지 시군에도 전담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신고 접수와 현장 조사, 학대 여부 등을 판단하고 전담 요원은 보호 조치와 사후 관리 업무를 맡게 됩니다.